행복이란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걸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줄거야 내일이 찾아오면 너의 고운 두 손가락이 나의 꿈을 담아 죽어서 이대로의 너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기 멀리 보일 것 같은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맞아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리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의 현정수님 주님 제 입시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 전하오리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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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굿샘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강복 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어서와 함께 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